동생님! 더우시대요! 엄마, 조금만 잡아! 환자분! 어디 아파, 메르짱? 정말 고마워요! 청진기 먼저 해볼까? 몸이 많이 아팠구나! 금방 치료해줄게! 고급차 변신! 뽕아, 이리와! 자, 먼저 침대에 눕고 체온기! 열이 좀 있네! 해열체! 뽕아, 해열체 좀 먹어볼까? 잘했어! 잘했어! 선생님! 봉이가 문에 갔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치료해줄테니까 너무 걱정하지마! 네! 인용하면 괜찮을거야! 서방!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파요? 상처가 있네요! 달리미 밴드랑 붙여줄게요! 뽕이 팔에 뽕이 들어있네!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봐야겠는걸? 이리 오세요! 여기 앉혀! 여기 앉혀! 손 엑스레이 찍어볼까? 다행히 표현이 이상이 없네! 뽕아, 이리와! 뽕아! 연구! 뽕아! 연구 바르자! 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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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청진기 한 번 해볼까? 이제 괜찮다 선생님 몽이 치료 잘 끝났으니까 걱정하지마 다행이다 몽아 용감 확인 잘했어 저 몽이 좋아하는 젤리또당 몽아 몽아 젤리미 약국에서 약을 받아가세요 약이랑 약 뽕뿡 페르책 약 넣어줄테니까 밥 먹이고 꼭 같이 먹여 네 몽이도 수고했어 고맙아 고맙아 몽아 고맙아 탄탄 님 잘가 짱니 다음 한 줄기로 뿜트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까? 그래 우리 뽕트 좋아하는 초코 아이스크림 캡슈를 쏘 아이스크림 손잡이를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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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왔어? 응 이만큼 먹을 거야 콩콩아 여기 손을 씻고 먹어야지 괜찮아 그러다가 너 배탈라 자! 우린 그만 가자 몽트! 콧 먼저 준비! 딸기맛 캡슐! 캡슐을...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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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끈!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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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래요, 던댕님! 콩콩아, 어디 아픈 거야? 왜 아파? 우선, 이리 와! 환자분, 침대에 눕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다 가요? 최윤 먼저... 콩콩아, 최윤 재보자. 다행히 열은 없군. 제가 많이 안 뽑겠네요. 링겔을 맞으세요? 링겔! 띵겔, 침대! 띵겔, 침대! 여기 잘 들어가는군! 땀 많이 아파! 이제 진찰 한번 해볼까? 아직 안 나왔네? 다 마시는 기름 빼고! 조사를 맞아야겠어! 좋다! 띵겔! 선생님이 금방 놔줄게! 응? 벌써 다 났어요? 컵아, 괜찮지? 엘리리 약국에서 약을 받아가세요 약을 먹어야지 콩콩 콩콩, 약 먹자 잘했어 오늘의 처방 콩콩아, 잘 들었지? 네 이제 손 깨끗하게 뒤들 거예요 더러워진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세균들이 입속으로 쏙 들어가서 배탈이 난다고 네 고맙습니다 손 잘 씻기, 손 잘 씻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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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